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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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몽키텐스의 블루몽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강의 내용은 서브시 드랍에 라켓 드랍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라켓의 드랍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더라구요. 라켓 드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켓 드랍을 느낌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 거기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몽키텐스의 힘이 되니깐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죠 우선 우리가 서브에 힘이 실리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라켓이 머리에 너무 가까이 붙으시는 분들 라켓을 트로피 자세를 만들 때 라켓이 머리에 가까이 붙어 있는 분들 두 번째 라켓을 트로피 자세를 만들지만 드랍을 자꾸 많이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 보이시나요? 드랍을 시켰다가 임팩트를 히팅한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공에 힘이 실리지가 않아요 플랫서브를 기준으로 뒀을 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라켓이 머리에 가까이 붙어 있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가까이에서 몸 가까이에서 바깥으로 쓰는 힘은 미는 힘입니다 미는 힘일 때 좋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투퍼안이 있겠죠 투퍼안 공을 던지긴 하지만 공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멀리 그냥 던졌을 때는 어깨 부상 위험도 크고 많이 날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몸에 최대한 가까이 붙인 상태에서 미는 힘으로 공을 던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브를 때리는 힘을 사용해야겠죠 배구가 있겠죠 배구의 스파이크 동작과 야구의 투수의 공을 투구하는 모습 그렇죠 이런 모습들 다시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우리가 몸에 가까이 붙여놓지 않아요 자 배구의 스파이크를 때리시는 선수들을 보시면 전부 다 몸에서 떨어뜨려져 있죠 손 자체가 그렇죠 붙여있지가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붙는 게 힘이 더 실린다면 배구 선수들은 전부 다 여기서 스파이크를 때려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현상 라켓이 드랍이 된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로 예를 들어볼까요 야구 투수가 투구를 하는데 와인드업을 해서 공을 던질 때 공의 힘이 드랍을 시키면 더 빨라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면 야구 선수들은 공을 이렇게 던져야 되죠 하지만 드랍이 아니라 저는 드랍이 아니라 회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전 우리 몸에서 최대한 떨어뜨려서 스윙의 회전 반경을 넓혀준다 회전을 중점으로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우리가 여기서 스윙이 나갈 때 12시 방향에 팔이 이렇게 붙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붙지 않아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 왼손잡이 기준 11시 방향에서 스윙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요 서버를 넘는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위에서 12시 방향에서 스윙을 돌리는 것과 그죠? 우리가 11시 방향 오른손잡이 기준은 1시 방향이겠죠 11시 방향에서 스윙을 돌렸을 때 여러분들이 똑같은 힘을 사용했을 때 분명히 파워가 다른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회전 반경을 아래에서 위로 크게 회전 반경을 넓힌다가 아니라 옆에서 옆으로 회전 반경을 넓히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라켓을 몸에서 떨어뜨리고 두번째 회전을 드랍이 아닌 회전 반경을 넓혀서 시범으로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켓을 사이드로 떨어지지 않고 라켓을 들고 회전 반경으로 사이드로 그죠? 들고 사이드로 회전 반경을 넓힌다 라켓의 드랍이 아닌 회전 반경을 넓혀서 옆으로 스윙을 휘두르는 개념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의 서브가 조금 더 힘이 있게 실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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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드랍이 승